그렇지, 자, 서준아 웃어. 서준이, 너만 웃으면 되겠다, 서준아. 서준아, 야, 한서준. 너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 너? 뭐 커플 촬영 지금 원 데이 투데이야? 아, 그럼 접던가. 야, 너 지금 배가 고파서 까칠해졌구나. 황이 맛있는 거 좀 사올 테니까 10분만 쉬었다 가자.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네. 나 너무 못 타지. 아니, 상상 이상으로 못 해. 그러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고 가라. 터뜨리냐, 치사하게. 잘 좀 알려주라고. 응, 싫어. 어휴. 형도 조명 때문에 이거 엄청 덥네. 아이, 뭐 하는 거야. 어? 야, 새 옷인데 더럽힐 수는 없잖아. 응, 더워. 아, 진짜. 아, 방들, 방들. 너도 좀 해줄까? 뭔데? 너도 땀 좀 난 것 같아서. 됐어. 저리 가. 왜, 사진 잘 나오라고 해주는 거잖아. 하지 말라니까? 너랜 이게 쉽냐? 너랜 이게 쉽냐? 뭐가? 나도 남자야. 너가 남자지, 그럼 여자냐? 뭐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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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드디어 그림 나왔어, 카메라. 자, 좋았어. 자, 가자. 자, 거기보고. 자, 지금 그대로 하나, 둘. 오케이. 빨리 끝낼 거니까 협조라. 매일 밤 마음 졸이며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나야. Falling you, 나 이제야 하게 됐죠. Falling you, 널 기다리고 있어요. Falling you, 그댄 내 운명이죠. 제가 지금 내 운명을 위해 사랑하고 있어, 다행히 그는 내가 acompanh. 날을 이렇게 Protest 위에 다시 만듭니다. 대답과 함께 만듭니다. 오늘의 수준이야, 이게? 저도 잘한다. 오늘의 수준과 함께 만듭니다. 오늘의 수준과 함께 만듭니다. 오늘의 수준과 함께 만듭니다. 오늘의 수준과 함께 만듭니다. 감사합니다.